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델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델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제일 신난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시나요? 닭이라고 합니다. 치킨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희생이 돼가지고 지금 닭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저께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 이런 거 비롯해서 축구 경기를 못 봅니다. 일단은 90분이라는 시간을 쫄려있는 게 너무나도 싫고 2002년 저희가 아주 축구를 재미있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 이기는 경우가 이렇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축구를 아예 끊었습니다. 내가 보는 경기만 졌는지 안 본다면 그냥 가끔 이기구나 이렇게 소식을 또 듣고 있고 이번 월드컵 경기도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새벽에 갑자기 저희 딸이 기침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이렇게 깨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주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는 이제 TV가 이렇게 켜져 있고 한 분은 TV 보시다가 주무시고 계시고 축구를 하고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전반 5분이었어요. 저희가 첫 골을 브라질에게 첫 골을 먹히는 시간이었죠. 다들 안 봐서 이렇게 잘 모르시나 본데요. 내가 봐서 또 진 건가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되겠죠. 이번 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착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침 지역의 예원의 권사님 중에서 아주 좋은 이런 증인이 계셔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수지사님 권사님 가정인데 안수지사님 되시는 남편분께서 지난달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졸음운전하다가 박으셨는데 피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헬기로 이송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헬기를 아무나 태워줍니까? 그래갖고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어져서 수술을 하고 해야 됐었습니다. 남양주에 사시는 이 권사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남양주에서 수원까지 가시려고 운전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떨려서 운전이 안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뭐 권사님이 지하철을 뭐 타보셨겠습니까? 요즘에 지하철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학생에게 남양주에서 아주대 병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생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역에서도 내려서 이렇게 같이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권사님 생각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구나 남편이야 뭐 내가 일찍 가도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고등학생을 전도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간증을 됐는데 박수 쳐드렸어요. 또 이 권사님이 또 이 안수지사님이 수술이 너무나 잘 되시고 중환자실에서 본인만 이렇게 퇴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퇴원이 한 주 좀 미뤄졌대요. 원래 한 주만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소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 주 미뤄졌는데 또 이 권사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퇴원할 수 있는데 한 주 또 미뤄지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분이 이렇게 입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의 휠체어를 이렇게 1층까지 밀어들이면서 이제 전도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이야기를 됐는데 너 참 너무 멋있으시다. 이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분들의 삶이란 또 이렇게 인도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20년 전부터 예웅 끼우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제 남편과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지교에서 먹고 자고 했던 시기들도 있었고 지금 남편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너무 화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난동도 부리고 쉬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지속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남편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계시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타트 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스타트 만 하면서 이 만이라는 글자가 다시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만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 만 할 때 이제 오직의 의미로 그리스도만 또 이렇게 생각이 나지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도 또 다시금 있는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내상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또 가정 가서 신방하는데 사고 난 안수 지사님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다가 살아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전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에는 말씀만 조금만 들어도 막 눈물이 펑펑 나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고 한 번 날만 하구나 이런 완전 완악했던 분이 이렇게 그래도 믿으면서 그래도 데문데문 하셨는데 사고 난 뒤로 완전 은혜 충만으로 바뀌셨어요. 참 그 권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오랜 시간 동안에 겪으셨는데 일신전심 지속으로 이렇게 복음에 있으니까 좋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쭉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시고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부르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내가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적군들 내가 지금 속한 그 적군들 속에서 내가 유리방황하면서 싸우고 있어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교수토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그 감사가 오늘도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으니 인내가 되어지고 이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구나. 혹시나 가족 중에 지금 안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내게 많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난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늘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락방 안 하는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다락방 메시지를 어디서 듣나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전도학교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다락방 훈련받고 복음의 기초를 놓아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필리핀 성교 현장 가셔서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또 의료가 안 좋다 보니까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보니까 휠체어를 계속 타고 계셨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십몇 년 동안을 이렇게 계시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과 또 다시금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감사했던 게 제가 수능이 끝나고 그분이 좋은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를 해주셨던 그런 메시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참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지르셨거든요. 그리스도 이렇게 크게 막 설교 중에 이렇게 소리쳤던 그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로 종교생활로 눌려있던 목회 자녀였고 이렇게 종교생활로 눌려있던 저에게 괜찮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를 계속 해주셔서 정말로 지금의 저의 모습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류 목사님께서 숨만 쉬고 있는 것 자체도 정말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걸 또 보게 되어지면서 참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되어줬고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특히나 여러분들 장례식에 정말로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가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게 이별의 슬픔 속에서 눈물은 많이 났지만 정말로 저 천국에 하나님 곁에서 그 휠체어 몇 심 동안 타던 휠체어 벗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실 그 목사님 생각하니까 참된 소망이 다시금 품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참된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남겨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몇 푼의 돈이 아니라 그 돈 몇 푼으로 자녀들이 쌓은다면 그 돈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전에 갖고 있던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제자 어쩌면 오늘 바울도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했던 가졌던 이 언약을 아들 자신의 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달했던 것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방법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하나 인간적인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를 나눈 영적인 가족이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이 바울이 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가져야 될 이 자세에 있어서 오늘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이 마무리되어지고 2023년 기대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또 염려와 걱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 속에 우리를 혼잡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이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론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시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 가운데 정말로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겨 제목이 길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 예수교수 때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는 24시간 공격하는 그 영적인 대상과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라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는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2023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시며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